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정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에서는 음식,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릴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일단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싫어하는 음식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은 이렇게 떠올리라고 부탁을 드리면 여러 음식이 떠올려지실 텐데 그 음식들 중에서 진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절대 절대 먹고 싶지 않은 싫어하는 음식의 맛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 음식의 맛이 좋고 왜 그 음식의 맛이 싫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의 맛이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다양한 맛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그 중에서도 더 좋아하는 맛이 있죠. 여기 사진들로 보시면 다양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에 대해서 왜 좋고 그 음식이 왜 싫은지를 여쭤보면 일반적으로는 맛있어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맛이 제일 중요하다. 뭐 다른 요건들도 있겠지만 맛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 그 맛은 어떤 맛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의 맛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오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혀로만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고 그 외에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껴지는 이 모든 감각들이 다 뇌에서 통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맛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은 매운맛이야, 나는 누룽지 맛이 나는 게 좋아, 나는 사과맛이 좋아 라고 이렇게 맛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의 과학적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맞는지 우리는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감각기관에서 외부의 자극을 인지하는 방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각입니다. 우리가 맛이라고 하면 보통 미각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각적인 측면에서 맛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맛을 포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각이라고 했었을 때는 혀에서 느껴지는 맛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 다섯 개를 제외한 다른 맛은 사실 맛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까 얘기했던 누룽지 맛, 무슨 과일 맛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혀에서는 이 다섯 가지 기본 맛이라고 하는 맛을 느끼고 요즘 들어서는 이러한 맛의 수용체에 대한 발견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해도가 상당히 높게 지금까지 연구해 온 것들이 있지만 맛이나 미각이나 후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새롭게 발견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학자들께서 제안을 한 것이 이 다섯 가지 기본맛만이 혀에서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이제 기름, 지방의 맛이라고 하는 것도 혀의 수용체가 있는 것 같아 그거 외에도 이제 전분을 잘게 잘게 따른 이제 그 정도 수준의 분자 단위의 맛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러한 제안들이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거울을 보고 본인의 혀를 볼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혀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미각 수용체들이 존재합니다. 그 미각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미래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각 세포는 웬만하면 신경이 그렇게 잘 죽거나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미각을 잘 잃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미각 세포가 파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 며칠 후에는 다시 재생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우리의 혀 그리고 우리의 혀 안에 있는 이제 그 우리 혀 안에 있는 미각 수용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보자면 일단은 파필레라고 하는 것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혀 안에는 파필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펀지폼, 필리폼, 폴리에이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펀지폼, 파필레에 미각 수용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이걸 떼어내서 자세히 보면 이제 약간 양파 모양의 이렇게 얇은 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맛, 짠맛, 쓴맛 이제 이런 맛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죠. 혹시 요즘은 아마 요즘 학생들은 이거를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른분들께서는 그 맛지도라고 해서 혀의 특정 부분이 특정한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맛지도가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쓴맛은 입의 뒤쪽에서만 느껴지고 단맛은 입의 앞쪽에서 느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제 혀의 모든 곳에서 모든 맛이, 다섯 가지 기본 맛이 느껴지고요. 다만 예민도가 혀의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혀의 특정한 부위가 더 예민하게 그 특정한 맛을 인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이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맛 물질들이 혀에 닿아야 돼요.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에 닿아야 되고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에 닿으려고 하면 타액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이랑 섞여야 돼요. 침이랑 섞이려고 하면 기본적인 이런 맛 물질들은 맛이 일단 수용성이어야 돼요.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질 자체가 충분히 작아서 충분히 작아서 미각 수용체랑 결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질의 것들이어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각 수용체랑 결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뇌의 특정 부분에서 짠맛을 감지하는 부분, 단맛을 감지하는 부분, 쓴맛을 감지하는 부분 등에 이제 정확하게 뇌의 어디에서 그러한 정보들이 처리가 되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도 사실은 좀 최근에 발견이 되고 계속해서 요즘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미각 수용체가 혀에만 있지 않아요. 아까는 맛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혀에서 느껴지는 맛만 우리가 맛으로 이야기를 하자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알고 봤더니 우리의 내장기관, 특히나 소화기관에 미각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혀에서만 달다고 느껴지지 우리가 어? 지금 사탕이 뱃속에 들어가서 나는 배가 지금 되게 달고 있는데 이런 느낌은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미각 수용체들이 그러면 그런 소화기관에서는 존재는 하지만 그 역할이 혀에서의 역할과는 다를 것이다. 그럼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맛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맛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연구하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영양적인 거를 그러니까 칼로리가 있는 기본적인 영양소들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안전한 것은 먹고 위험한 것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많이 먹도록 우리의 혀가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맛이라고 하는 그 다섯 가지는 세상에 많고 많은 화학물질 중에 도대체 왜 우리는 다섯 가지 맛에 대해서만 기본 맛으로 혀에서 감지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맛은 무엇을 대표를 하냐면 탄수화물을 대표를 합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조각조각 나고 이게 가장 이제 쪼갤 수 없는 분자 단위가 되면 포도당이 되는데 그게 달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과당, 설탕 이런 것들 다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짠맛을 대표하죠. 사실 저희가 소금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되지만 소금을 전혀 먹지 않아도 우리의 생명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꼭 반드시 먹도록 우리는 짠맛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위험하게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글루타메잇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글루타메잇이 존재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잇이에요. MSG 그래서 이 MSG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맛을 내냐면 감칠맛을 냅니다. 글루타메잇이라고 하는 것은 감칠맛을 내는데 이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분들을 대표하냐면 단백질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단백질의 구성요소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글루타메잇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게 감칠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칠맛을 식품 중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식품 자체는 단백질이 존재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신맛은 왜 느끼지? 라고 했었을 때 신맛은 pH에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세균들 중에 식중독 세균들은 신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희들 중에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 일단 식중독균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H가 좀 산이나 알카리를 띄지 않는 그런 형태에서 살기를 더 좋아하고 산성으로 갈수록 사실은 식중독균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살기는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신맛을 디텍트할 수 있게 되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쓴맛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쓴맛이 있는 커피 같은 것들을 즐기지만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는 쓴맛이 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브로콜리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쓴맛을 상당히 강하게 느껴서 그러는데 쓴맛을 느끼는 이유는 독성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설계는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사실 다섯 가지의 기본 맛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분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우리 몸의 문지기라고 하는 개념을 사실 맛의 역치값을 보고서도 알 수 있어요. 역치값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맛을 얼마나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맹물을 마실 때는 별다른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약간의 설탕을 그 농도를 늘리게 되면 어? 이거 어느 순간에 여기에 설탕 들어갔나? 약간 단맛이 느껴지는데? 하는 이제 그렇게 아무 맛도 안 나다가 어떤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수준을 역치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맛성분들의 역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당이 역치값이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을 느낄 때는 농도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어도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쓴맛 물질들 알칼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양만 있어도 우리가 어? 이거 되게 쓴데? 어? 여기 쓴 게 뭐가 있나봐? 이렇게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하루에 성인이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가 1800칼로리예요. 그러면 제법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 사실은 너무 강한 강도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쓴맛 물질 같은 경우에는 약간만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 독성 물질이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농도도 우리가 예민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음료들의 단맛 아시죠? 콜라 마실 때의 단맛, 환타 마실 때의 단맛 그렇게 많이 달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때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설탕의 농도가 한 10%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할 때 사실 바닷물을 일부러 먹진 않지만 수영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마시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때의 느낌은 너무 짜잖아요. 근데 이 너무 짠 농도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훨씬 더 낮은 농도에 훨씬 낮은 농도에 소금이 들어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레몬을 통째로 우리가 먹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레몬을 일반적으로 짜거나 그리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벌칙으로 먹거든요. 그랬었을 때에 엄청나게 신맛을 냈는데 이때의 산 농도도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커피의 카페인 어른들은 그렇게 이거에 쓴 거에 좀 무감한 편이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커피를 접하게 된다면 엄청 쓰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때 카페인의 농도는 다른 기본만 물질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맛의 성분마다 우리가 느끼는 강도가 다르지? 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하나의 혀가 우리에게 깊어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와도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고 어떠한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절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예민하게 튜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넣은 것 중에 하나는 1970년대에 있었던 연구인데 실제로 이 과학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갓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기본맛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아이의 표정을 통해서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아이가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일 때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세 가지의 케이스는 아이가 단맛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신맛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쓴맛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때의 표정을 관찰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다시피 단맛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더 먹고 싶어하는 약간 입을 쩝쩝대면서 이제 밝은 표정을 내뱉었지만 이제 신맛이나 쓴맛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걸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관찰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자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본능적으로는 단맛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쓴맛이나 신맛은 싫어하는 이제 그런 선호와 비선호를 가지고 튜닝해서 태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설탕물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죠. 뭐 좋아한다면 콜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주스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쓴 거를 다 싫어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녹차, 상당히 쓴 데 즐겨 마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맛을 학습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맛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맛이 있는데 도대체 왜 기본맛만 있는 거냐고 저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 나머지 맛들은 사실은 냄새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강의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집에 아니면 주변에 사탕 같은 게 있으면 사탕이나 주스가 있으면 옆에 준비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주변에 사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일단 한번 준비를 해놓고 계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를 맞고 그러니까 냄새는 코를 맞거든요. 냄새를 코를 맞는데 코를 맞고 어떤 음식을 맛을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 맛 외에는 감지되지 않아요. 근데 코를 여는 순간 아 이게 사실은 무엇이었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거에 75%에서 95%는 사실은 냄새의 물질들 때문이다인 거고요. 그런데 왜 이거를 우리가 냄새라고 이해하지를 못하고 왜 이걸 우리가 맛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라고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입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입 안에서 일어나고 이제 입 안에서 향기가 코로 올라갑니다. 그게 거의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아 여기서 고소한 맛이 나는구나 뭐 크림 맛이 나는구나 이렇게 깨닫지만 사실은 그러한 물질들은 냄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 실험을 해보면 코를 맞고 조개 육수랑 토마토 주스를 비교하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맞추지 못한다고 해요. 그거를 코를 풀었을 때 코를 맞고 있었던 거를 풀었을 때 아 이거 조개인데 이거 토마토인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거기서 가끔 코를 맞고 양파와 사과를 같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양파인지 사과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런 클립 영상들도 보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각의 신경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우리가 코로 숨을 들이실 때 향기 성분들이 코의 아주 깊숙한 곳에 닿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닿아서 이제 거기에 후각 수용체가 있는데 후각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아 이게 어떤 향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후각의 특징이 또 재미있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사실 간장에 있는 향기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간장에 있는 향기 성분들이 상당히 다행히 많이 있죠. 상당히 다행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간장을 냄새를 맡아봐라. 어떤 냄새가 나니? 라고 하면 간장 냄새밖에 안 나요. 여기서 간장 냄새 나는데요. 뭐 짠내가 좀 나나? 그거 말고는 안 느껴지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후각의 특징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향기가 섞여도 그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몇 개 안 되는 향기로 인식이 됩니다. 그에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만물질 같은 것들은 만물질이 여러 개가 섞이면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맛, 어떤 맛, 어떤 맛이 섞여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분리해내는데 후각은 그렇지 않은 특징도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냄새를 맡는 과정이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향기나 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코를 직접적으로 냄새 물질들이 닿아서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고 음식을 섭취할 때는 사실은 입 안에서 향기들이 방출이 돼요. 입 안에서 향기가 방출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위로 비후강으로 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냄새로 느끼는데 이때는 우리가 아 이 음식에서 냄새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아 이거 맛 같은데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주스나 사탕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거를 코를 막고 드셔보세요. 코를 막고 드시면 아마 거기서 나는 맛은 단맛과 신맛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의 캔디인지를 모르다가 코를 딱 여시면 아 이거 무슨 포도맛이었는데 복숭아 맛이었는데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음료를 마실 때도 여러분들이 벌컥벌컥 마실 때는 단맛이나 신맛만 느껴지다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숨을 쉬게 되면 오렌지향이 풍풍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냄새 자체가 입에서 코를 올라갈 때에만 그것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음식 자체는 이 먹는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냄새를 마시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제 맛과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음료에서 이렇게 액상식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감이에요. 씹히는 느낌. 그래서 씹히는 느낌이 적절해야 우리는 고체 식품을 제대로 먹습니다. 그래서 밥도 조직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감자칩도 조직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김치도 조직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선한 김치 같은 경우에는 아삭해야 돼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부드러워도 됩니다. 근데 생김치인데 딱 먹었는데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그 김치 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치가 제대로 발효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인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겠다,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할 때 그 판단 기준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맛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맛이 있어요. 바로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은 혀에서 느껴지는데 왜 그거는 기본 맛에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매운맛이나 탄산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혀가 아닌 다른 피부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청양고추를 열심히 가끔씩은 썰거든요. 청양고추를 열심히 썰면 혀가 맵지 않아요. 청양고추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밤에 잘 때 손이 욱신욱신 거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손에 매운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감각기관은 트라이제미널 센스고요. 그래서 혀에서 느껴지는 미각 수용체랑은 다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매운맛 뿐만 아니라 보통 캡사이신에서 오는 매운맛인데 이거 외에도 탄산감, 생강의 아린 감각, 겨자에서 오는 또 매운 감각, 다양한 종류의 매운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3차 신경 감각 또는 트라이제미널 센스라고 하는 곳에서 느끼게 되는 거고요. 맛과 냄새랑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보통 매운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매운 불닭집 이런 데를 가시면 거기서 꼭 이렇게 그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우유나 어떤 음료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마시면서 매운 것을 계속 먹으면 매운맛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예민도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우유를 안 먹었어요. 나는 이제 센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거 중간에 먹지 않고 계속 매운 것만 들어가면 저의 감각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내가 휴식기를 주느냐 아니면 휴식기를 주지 않고 계속 동일한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매운맛에 대해서는 훨씬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둔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각이나 청각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맛을 대비하도록 우리가 어떤 맛을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예쁘면 일단은 사람들이 마음을 놓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면 그 메뉴를 적극적으로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이 상당히 중요하고 청각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당근을 먹을 때, 샐러리를 먹을 때, 감자칩을 먹을 때, 사과를 먹을 때 적절한 소리가 나야 되죠. 그래서 요즘 ASMR도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맛을 본다고 하지만 식품을 맛을 볼 때는 오감을 다 사용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맛을 인지하는 반응체계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우리는 맛을 느낄 때 상당히 문화적으로 맛을 느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단맛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설탕물이나 소금물을 먹지는 않아요. 항상 음식 안에 단맛이 있고 음식 안에 신맛이 있죠. 그래서 그 맛과 냄새의 자극이 항상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묵국을 먹게 된다고 하면 뭐 무의 향미와 짠맛이 항상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를 봤었을 때 짠맛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각의 맛 속성을 독립적으로 느끼기보다는 그 맛이랑 항상 같이 가른 다른 맛을 같이 연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딸기 냄새를 맡으면 단맛을 떠올리게 돼요. 항상 두 개가 같이 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초부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잘 어울리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습득한 잘 어울리는 이제 맛과 맛 또는 맛과 향의 폐열을 이제 조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어떤 좋아하는 맛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떠올리라고 부탁을 드렸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음식만 떠올리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떤 그 음식을 먹었던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꽃게 무침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꽃게 무침 하면 떠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고 그거를 이제 가족끼리 같이 먹는 것을 같이 떠올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봤었을 때 맛을 인지하거나 뭐 냄새를 인지할 때 이 부분들은 이성적인 부분에서만 정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 그 다음에 기억의 영역에서도 그 같이 처리가 되어서 우리가 맛에 대해서 어 이거 무슨 맛인데 라고 했었을 때 맛에 대해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맛을 먹었었을 때의 경험이 같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인지할 때는 맛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의 인지 경향도 비슷해요. 아주 작은 농도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의 강도에서는 그 변화를 상당히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극이 강해지면 약간만 올리더라도 그게 변했는지 잘 몰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둔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패크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절대 미감을 가졌다, 절대 미각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마다 맛에 대한 예민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이었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친구들이랑 식사를 할 때 보면 매운 것을 잘 먹는 사람,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의 예민도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미맹은 모든 맛에 대한 미맹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정 성분에 대해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요. 그런 퍼플레이션이 있고 그 얘가 이제 PTC나 PROP라고 하는 쓴맘 물질이 있는데 이 쓴맘 물질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맹이다, 테이스트 블라인드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PTC가 쓰다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커피가 쓰지 못하다, 맥주가 쓰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의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진 부분도 있고 상관없다 이렇게 연구가 발표된 경우도 있어서 PTC나 PROP에 대해서 내가 감지를 못하는데 아, 나 그런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온도에 따라서도 우리가 맛에 대한 예민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단맛 같은 경우에는 음식 자체가 따끈하게 준비하면 훨씬 더 달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짠맛 같은 경우에는 펄펄 끓는 거에서 짠맛을 느끼려고 하면 잘 안 느껴집니다. 이게 우리의 한 좀 식어서 우리의 몸 정도의 체온으로 체온도 한 40도씨 정도 되는 경우에 상당히 민감하게 아, 짜다 이렇게 느껴져서요. 온도에 따라서 맛의 예민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을 조리를 할 때 끓일 때는 분명히 간이 맞았는데 왜 씻고 나니까 간이 안 맞지? 라고 했었을 때는 이러한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혀가 게잇키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일한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질리게 돼요. 질리게 되고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기 자체를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삼시세끼를 메뉴를 정할 때 우리 뭐 먹을까? 우리 뭐 라면 먹을까? 라고 했었을 때 아니 어제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다른 영양소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맛이 나야 거기에 다른 영양소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같은 맛에는 쉽게 질리고 다른 맛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는 어느 정도는 편식 예방 기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음식은 반복해서 못 먹지만 여러분들 코스 요리가 양이 제법 많이 되거든요. 코스 요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코스가 새로운 맛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먹을 여지가 있다라고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잘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심리적인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경향을 보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같은 자극에 대해서는 금방 적응하고 금방 둔화가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같은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그 자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식을 하지 않게 돼요. 반응성이 감소되고요. 자극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우리의 몸은 얼러트해집니다. 어? 이건 무슨 일이지? 뭔가 나에게 새로운 위험이 닥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는 계속 새롭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는 점점 더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현상을 둔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빈 스크린을 잠시 좀 보시고요. 잠시 보시다가 제가 보여드린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 5초 정도만 볼게요. 5초 정도 정가운데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깔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둔화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심리학 강의를 들으셨으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맛을 느낄 때에도 발생이 됩니다. 이 예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초록색 원이 왼쪽에 있는 건 더 작아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더 커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크기예요. 동일한 크기인데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작아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훨씬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맛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쉽게 실험하실 수 있어요. 설탕, 아니 설탕이 아니라 사탕을 막 먹은 다음에 물을 드셔보세요. 물 너무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커피를 막 마신 다음에 물을 마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짠맛에 적응이 되면 짠맛 이외의 맛에는 예민하지만 짠맛에 대해서는 둔화가 돼서 물에서 느껴져야 되는 짠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둔화 현상은 상당히 쉽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푸드 페어링이에요. 음식궁합. 그래서 커피랑 초콜릿이랑 잘 어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가 상당히 쓰고 쓰지만 초콜릿도 쓴맛이 있죠. 커피로 쓴맛이 적응이 되면 초콜릿의 쓴맛은 잘 안 느껴지는 반면에 초콜릿의 단맛은 상당히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상당히 잘 어울린다. 그런 것이고 이제 샐러드의 샐러드 드레싱도 이제 마찬가지로 음료랑 페어링 할 때 이제 그런 식의 원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단맛을 좋아하고 쓴맛이나 신맛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음식의 맛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지 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갖는 거는 생존에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의 사회에서는 너무 음식이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과잉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식품을 그렇게 자유롭게 많이 풍족하게 먹을 수 없었을 시절에는 우리의 몸이 알아서 영양소가 필요한 시점에 신호를 보내서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음식을 좋아하는 것 음식을 싫어하는 것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 우리 몸이 그 음식이 들어왔었을 때 되게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영양학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학습에 의해서 그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싫어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음식 자체가 맛이 없기도 했겠지만 아니면 그 음식을 먹는 그 상황이나 그 음식을 먹은 이후에 생리학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음식을 점점 더 싫어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생애 단계별로 음식의 선호도를 좀 살펴보면 완전히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살 이하 한 살이 안 됐었을 때는 뭐든지 다 먹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음식과 음식이 아닌 거로 구분도 못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입으로 집어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어머니들께서 또는 부모님께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맛이 나는 식재료들을 유아기 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시기에 그거를 잘 놓치면 아동기에 가서는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동기에서는 다 싫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아기 때는 다 좋아. 난 다 좋은데 아동기 때는 난 이것도 안 먹을래 저것도 안 먹을래 이거 낯선 거야 이거 다 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동기 때 편식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잘 보내야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하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입맛을 형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는 이제 어른 입맛을 조금 채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좀 다양한 음식들 그러니까 기존에 좀 쉬운 맛 달고 짜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향미를 가지는 식품들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성인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의 입맛은 고정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속한 사회에 내가 속한 문화에 따라서 입맛이 약간씩은 또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배고플 때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배부를 때는 음식을 더 이상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맛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상태에서는 잘 먹지 않게 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사실은 오피트 유사 물질들이 체내에서 분비가 되니까 만족감을 주는 물질들이 체내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뭐 그거를 운동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운동으로 풀기보다는 먹는 걸로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이고요.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쓸 때는 음식의 양이 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기름진 걸 찾는다거나 아니면 매운 걸 찾는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음식을 어떤 거를 먹었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물질이 분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음식의 얘들은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음식일 거예요.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음식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이제 한 조사회사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 설문을 했었을 때 가장 많이 꼽혔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 단순히 맛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래서 위로 음식 또는 컴폴푸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이제 음식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심리적인 기능, 음식의 심리적인 기능을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형성된, 축적된 식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하게 보자면 각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채소를 많이 먹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부모님께서 채소를 많이 잘 즐기시고 아이들 앞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 컨셉 요인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품 컨셉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음식 맛있어. 이 음식 되게 매력 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한번 먹어봐. 근데 이제 그 음식 자체의 미션은 그러면 그렇게 전달된 정보와 음식의 맛이 동일해야 돼요. 빵 맛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막상 먹었었을 때 맛이 없으면 다시 찾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품의 어떤 컨셉이나 정보는 상당히 처음 선택할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 몸에서 그거를 다시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려고 하면 그 음식에 대해서 그만큼의 기대치를 갖는 맛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먹는 행위를 우리 스스로 자세히 관찰해 보면 처음에는 맛있어. 내가 생각했던 맛이야. 그러고 나서는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TV로 보거나 다른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는 많은 경우에 이제 습관에 해당이 되어서 건강한 식생활을 영역을 하려고 할 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맛이 어떻게 해서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모든 음식은 자라오면서 처음에 한 번은 새로운 음식이에요. 새로운 음식인데 이 새로운 음식을 계속 반복해서 먹다 보면 그 음식의 매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먹자마자 되게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고수 고수라고 하는 향신료 또는 마라라고 하는 매운맛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고 내 입에는 안 맞다. 나는 이 입맛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만 여러 차례의 경험에 의해서 그 음식의 그 향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 섭취를 하게 되면 친숙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향미에 대한 매력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왜 좋아하게 되나요 했었을 때 가장 간단한 그리고 쉬운 답은 그냥 반복 노출을 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친숙해져서 좋아하게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어린이들이 편식을 할 때 이제 이 방법을 권해요. 무조건 아이가 처음에 싫다고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권하면 아이가 결국엔 그걸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좋아하게 하려고 하면 좋아하는 맛에 새로운 맛을 같이 주거나 좋아하는 맛을 영양가가 아주 풍부하니까 칼로리가 높은 거에 얹어주면 이제 우리가 맛을 더 빨리 좋아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너무 어떤 특정한 채소나 특정한 재료를 안 먹을 때 멸치를 안 먹거나 시금치를 안 먹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같은 거에 이제 싹 숨겨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플레이버 플레이버 러닝 또는 플레이버 뉴트럴 러닝 같은 식품 선호도 형성 이론을 이미 적용을 하고 계신 걸 거고요. 좋아하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음식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생리학적으로 부정적인 음식을 먹었었을 때 이제 음식에 대한 혐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자리를 가졌는데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최고의 맛은 무엇이었고 최악의 맛은 어떤 것이었고 왜 좋아했을지 또 왜 싫어하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서 질문들이 있으면 이 질문들을 제가 보고 네 맞습니다. 상한 음식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저희가 그러니까 상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신맛이 없었거든요. 신맛이 없었는데 신맛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의 아 이거 맛이 변했는데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도 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증진시키냐면 젖산균에 의해서 산이 그 음식에 많이 나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산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식중독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식중독균이 발효 음식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맛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해서 저희가 아주 많은 양을 사실 먹을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혀 부위별로 잘 느끼는 맛이 그러니까 더 예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식이었냐면 쓴맛은 혀 뒤에서 느껴지고 단맛은 혀 앞에서 느껴진다. 이제 이런 식의 지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각세포는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 나 이제 맛을 못 느껴 간을 못 맞추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부분은 후각세포의 예민도가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미각보다는. 미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신경들이 관여를 해서 미각이 예민함을 빠르게 잃는 편은 아닙니다. 후각이 좀 더 파괴가 되기가 쉽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 때 미각을 저도 사실은 코로나가 걸렸었고 그때 저는 이제 후각 상실의 경험을 했었거든요. 미각도 아마 예민도가 좀 떨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후각에서 냄새를 못 맡는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각을 잃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아직까지는 정확한 보고는 계속 연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칠맛은 감칠맛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감칠맛이라고 하는 게 기본 맛으로 인정이 안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짜기도 한 그런 맛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혀에서 그 감칠맛 그러니까 글루타메이시라고 하는 성분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수용체를 발견을 했고 그 수용체에서 나오는 특유의 맛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감칠맛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조개 등 해산물들을 이제 우려냈었을 때 있는 깊은 맛 그다음에 고기 육수를 냈었을 때 거기서 있는 깊은 맛을 보통 감칠맛이라고 하고 모노소디움, 글루타메, MSG를 물에 탔었을 때에 느껴지는 맛을 사실은 감칠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민도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식습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동일한 것을 상당히 짜다라고 느낄 거고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덜 짜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정 자체가 내가 자라오면서 간을 세게 먹은 편이다 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이 워낙에 강하게 먹었기 때문에 그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을 수 있고요. 워낙에 간을 싱겁게 먹는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농도에 대해서 너무 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flavor nutri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견제에서 볼 수 있어요. 카페인 자체가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쓴맛을 쓰기는 한데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같이 그 커피의 쓴맛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쓴맛을 우리가 즐기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 식품 자체에서 우리 몸에서 반드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양파랑 사과 실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실험을 하는 영상을 봤어요. 아마 집에서 직접 해보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요. 눈을 가리고 이거를 갈아서 아마 이거를 그대로 생으로 씹어먹게 하면 거기서 오는 조직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맛보는 분이 알 것 같고요. 이제 갈아서 스푼으로 떠먹으면 그 맛의 차이가 단맛밖에 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게 양파다 이게 사과다 이런 느낌을 코를 막은 상태에서 느끼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사람과 동일 완전히 동일하게 느끼지는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매운맛을 이렇게 즐기는 거는 사람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물들의 맛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후각의 비중이 정말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주스나 아니면 심지어는 보리차를 드실 때도 보리차를 숨 안 쉬고 그냥 약간 원샷하듯이 꿀꺽꿀꺽 드시면 아무 맛이 안 느껴지다가 숨을 쉴 때만 보리가 강하게 확 하고 올라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기 성분 중에 장미랑 방귀향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이 빨간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문화적인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왜 좋아하느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설계돼서 타고난 거는 일부분인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되게 익숙해져서 그걸 매력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인류가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일부 퍼플레이션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각이 정말 맛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근데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각적으로 너무너무 괜찮았으면 사실 먹었었을 때 그만한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대치랑 기대치에서 약간 떨어지면 우리가 스스로 설득하거든요. 아 보기에도 좋았는데 맛도 있었어. 근데 시각적인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 기대치에 현저하게 미달이 되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냥 평범할 때는 그냥 먹더라도 그때는 더 배신감을 느껴서 더 맛이 없게 느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맛없게 느껴졌던 것도 성인이 돼서 맛있게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 어렸을 때 채소 진짜 싫어했는데 저 요즘 채소 상당히 좋아하게 되고 대부분 많은 성인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보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상당히 좋아하는데 패스트푸드의 공통점이 열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그 나이대는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열량 공급을 워낙에 효과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돼서는 저희가 그거를 그만큼 소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는 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그 많은 칼로리를 잘 감당하기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입맛은 계속해서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좋고요. 제품의 이름이 기우도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죠. 사실 요즘 비건 음식 되게 유행이거든요. 비건 식품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이 있지는 않겠지만 근데 마가린 아시죠? 마가린이 버터의 대용품인데 마가린도 비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가린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비건 버터라고 표현하는 거 어감이 되게 다르죠. 그래서 제품의 이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국물을 어렸을 때 진짜 싫어하다가 요즘은 탕 너무 좋아하거든요.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탕을 먹었을 때 그런 최근에 신체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경험들이 있었겠죠. 몸이 너무 추웠는데 따끈해지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던거나 이제 이런 식의 학습이 되면서 점점 더 어떤 것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여기 심리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요. 이제 여기서 커피 실험 같은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일단 사람은 상당히 편견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이해하게 할 건지 에 따라서 우리가 동일한 거를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는 안 사겠지만 어디에 가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는데 이게 관광 상품이라고 소개가 됐었을 때는 그걸 또 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사고 싶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매운 맛을 잘 못 먹는 사람이 계속해서 먹으면 잘 느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거의 매운 거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사실 어른들 보면 매운 거를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그게 끝까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거에 적응이 돼서 점점 더 매운 것을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것 중에 가장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 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운맛 많이 먹는 사람들 그냥 매운 거를 계속 삼키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운맛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자극을 주면 그 너무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다른 이렇게 그걸 식힐 수 있는 것으로 우유나 어떤 음료나 시원한 음료나 이제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먹게 되면 이제 그 매운 강도를 좀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매운 거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제대로 대답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맛을 다르게 느끼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떤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맛을 인지하는 게 하나가 있고 맛을 표현하는 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잘 비교를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네 그래서 네 여기 마지막에 정리를 상당히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맛은 사실은 오감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느끼고요. 그걸 우리가 먹었었을 때 그 순간 몸에서 반응을 해요. 그 순간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좀 중기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몇 시간 있다가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떤 상황에서 먹었나 라고 하는 심리적인 것도 제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내가 다음에 이거를 또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었을 때 또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얼마 동안은 좀 안 먹다가 근데 또 어느 수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막 되게 계획적으로 계획해서 행동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임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 손맛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이 손맛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머님이나 어떤 가족들이 그 음식을 먹었었을 때 그러한 상황적인 거가 함께 엮여서 기억이 돼서 나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나의 미각을 자극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를 떠올리면 항상 엄마가 떠올라주고 해주셨던 거 그리고 저한테 그거를 주셨던 이제 그런 거라고 같이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손맛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맛으로 제한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제 이것으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